오늘은 한국어와 영어로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교회에서 사역하는 마지막 주일이고 마지막 설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이 알 수 있는 마지막 설교입니다. 어쨌거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또 이 영상을 함께 보시는 분들,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제가 이제 지난 3개월 동안 야고보소 설교를 돌아보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 대설교가 너무 심각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설교를 들으시는, 듣고서 마음이 불편한 분이 혹시라도 있다면, 이 설교 마지막 시리즈가 여러분에게는 저의 마지막 설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o I hope and I ask for your understanding that if there was anyone that felt uncomfortable about listening to my sermons, I want you to please understand that it is because it is leading up to the last sermon for me to give to you. That's the reason why it's kind of been this way. so if you've been uncomfortable or if you've felt uncomfortable, please please understand. 어쩌면 야고보도 저와 같은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야고보가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미리 알고 이 편지를 쓴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제가 설교 전의 설교들 중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지만 직접적으로 로마의 통치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헤롯 왕 들어보셨죠? 이스라엘에게는 그들의 왕도 있었고요.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AD 60년에 유대인들과 로마 사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AD 70년에 로마 군인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도시와 성전을 다 파괴합니다.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 결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지게 됩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디아스포라가 시작됩니다. 야구보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몇 년 전, 전쟁이 일어나기 몇 년 전인 AD 62년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가 어떻게 죽었냐면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야구보를 모함했어요.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그를 떨어뜨리고 돌로 처죽였습니다. 야구보의 이 편지, 우리가 설교하고 듣고 있는 이 편지는 나라를 잃고, 또 지도자를 잃고, 교회를 잃어버린 성도들에게 이 편지가 읽혀지고 전해지고 했을 거예요. 이 편지는 그들이 고난 속에서도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길잡이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이 편지는 그들에게 야구보가 하는 마지막 설교이며 마지막 당부의 말이 되었을 거예요. 이 편지가 그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에 정경으로 채택이 됐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이렇게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야구보의 마지막 말은 뭘까요? 오늘은 야구보사의 시리즈는 마지막 시간이고, 저희는 마지막 설교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마지막 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본문 13절, 14절은 본문에서는요. 오늘 본문에서는 먼저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We can see that our passage tells us what talks about prayer. What is prayer?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성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Verse 13 Is anyone among you in trouble? Let them pray. Is anyone happy? Let them sing songs of praise. Is anyone among you sick? Let them call the elders of the church to pray over them and anoint them with all in the name of the Lord. 여러분 언제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기도하십니까? Let me ask you this. When do you pray? In what situation do you pray? 여러분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특별히 아플 때 기도하실 거예요. 그렇죠? You will pray when you're in trouble. You will pray when you need someone's help. You will pray, especially when you're sick. 나는 힘들어도 기도할 필요 없어요. 기도 안 합니다. 이런 분 있으신가요? Is there someone here? Is there anyone here that says, oh, I don't even pray when I'm in difficult times? 자, 사람들은 여러분은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You will pray when you come across an issue that you cannot solve. That's when you'll pray. 또 언제 기도합니까? 여러분이 즐거울 때, 기쁠 때, 이럴 때는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자,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아주 힘든 상황에 있다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힘든 상황에 있으면, 너무 힘들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우울해지고 슬퍼집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 여러분과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슬픔에만 빠져있으면 안 돼요. But you must remember that God is with you and God has not forgot about you. So you must not be in the state of depression and sadness. 만약에 여러분이 하는 일이 다 잘돼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 기쁘고 즐거울 거예요. 그렇죠? Think about on the flip side. If everything you do succeeds, you will be, obviously, you'll be really happy, right? You'll be very joyful.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아, 내 힘으로 한 거다, 여러분의 힘으로 이룬 거다라고 착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이런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자, 기도는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모든 상황, 여러분의 생각들, 어떤 감정들, 고민들 이런 것들을 주님께 그냥 말하시면 됩니다. 그제 기도예요. So prayer is communicating with God. All of our thoughts, whether they are good or whether they are negative thoughts, we must communicate them to God. 그러니까 여러분이 혼자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 그렇게 고민하고 짊어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So you must not take on the burden of how do I solve this problem? What do I do? What do I do? What do I do? What do I do? You must give that burden to the Lord. 그러니까 목요일마다 여러분께 함께 기도하자고 메시지를 보내죠. Right? You know that every Thursday, I send you a text message, right?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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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out praying for each other.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면 저는 그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So if you send me a prayer request, I, of course, pray for those things. 여러분들 중에는 다른 사람한테 나누기가 좀 힘든 그런 기도의 제목들도 있을 거예요. Right? I'm sure there are prayer requests that are very difficult to share with others. 그런데 그런 기도 제목이라도,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면 그것을 여러분 혼자 하면 안 됩니다. 기도 제목은 혼자 기도해서는 안 돼요.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Everybody has a prayer request. Everybody has something that they want to pray about.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도들은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That is the reason why we must pray together. Because we are here on this earth to share, to share and help one another. 교회 성도들이 모이죠. 그런 모임들은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모임이 되어야 됩니다. So people in the church, when they meet, when they gather, it must be a gathering where you pray for each other. 저 같은 목사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 성도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신자라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So if you are a believer of Christ, if you are a child of God, you, right? along with the pastor and other people of the church, must pray for other people. 이것이 바로 중보 기도입니다. This is exactly what intercessory prayer is. 여러분 불신자들도 기도해요. You see, even the unbelievers pray. 다른 종교를 믿는 분들도 기도합니다. Even those that are from different religious sects, sects, they pray. 자,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가짜입니다. 가짜. 왜냐하면 그들이 믿고, 섬기고, 따르는 것들이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해야 돼요. 어떤 상황에 처했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You see, prayer should be done with the faith, with faith in God, regardless of what situation you are in. 본문 15, 16절을 보겠습니다. Let's look at our passage, verses 15 and 16.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목사님, 병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까? 성교들 중에도 병든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그런 말인가요? 여러분들 중에 이런 의문을 갖고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병은 무엇 때문에 왔을까요? 왜 병든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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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든 사람의 죄 때문에 생긴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로 돌아가볼게요. 천지창조 그때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다 내용 아시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했죠.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땅에서의 인류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힘든 삶이었어요. 우리 제임스가 직장을 다니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힘들다고 그렇죠. 무거운 거 날르고 들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들고 또 우리 몸이 약해지고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프다고 그래서 심지어 중울병에 걸렸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죽어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죠. 그리고 그 계획을 실현시켜 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병든 자들,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것과 상관없이 질병은, 아픔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질병은 상관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있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파도바울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육신의 아픔, 연약함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몸과 생명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중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저의 인연간의 사역을 평가하시면서 불만족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처음 시도하는 사역이고 그러니까 부족한 점이 있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생긴 이 육체적인 고통이 이렇게 헌신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저의 부족한 점, 연약한 것을 보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라는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저렇게 믿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우리 이미연 집사님, 또 타라 어머니 권신의 집사님 천국으로 보냈잖아요. 어떤 분들은 교회 잘 다니고 믿음 좋은 사람들한테 저런 병이 생긴 거야 이런 의문을 갖는 분도 있더라고요. 질병은, 아픔은 누구에게나 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혹시 그런 생각이 들면 왜 그랬을까 그런 쓸데없는 상상하지 마시고 그냥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가 있을 거예요. 바라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이 원하는 것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돼요. 혹시 여러분한테 어떤 질병이 있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힘든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계기로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아픔이 있다면 그 아픔을 주님과 더 깊이 친밀하게 삼는 그런 계기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요. 17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돼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의 열매를 맺었느니라 목사님, 저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제 기도에 응답 안 해주세요. 저같은 평범한 사람은 신자는 기도에 응답받는 게 어려운 겁니까? 이렇게 의문을 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본문은요. 선지자 엘리야가 어떤 일을 했는지 그것을 설명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간절히,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엘리야에게 임하셔서 그가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요. 특정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 이후에 예수님이 하늘로 가신 후에 오신 성령님.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나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느냐, 간절하게 원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단계예요. 여러분이 이 믿음의 여정을, 이 신앙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는 것이 필수라는 것입니다. You see, it's essential. It is a necessity. It's essential. It's very crucial that you receive the Holy Spirit. In order, if you want to live a life doing God's will, you cannot do His will without the Holy Spirit. You have to keep going on the journey and not give up. 저도 어린 나이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하늘이가 몇 살이죠? I believed in Jesus at a very young age. How old is 하늘? Seven? Seven? 저는 six였던 것 같아요. I think I was about six years old when I started growing in Jesus. That's when I started going to church. I was going to church right before I entered elementary school. So in Korea, he was five. 저는 교회에서 배웠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구나. 그렇게 알고 믿게 됐습니다. So as I learned in the church, going to church on Sundays, I learned about Jesus and then I said, Oh, okay, this is what I need to do in order to believe and be a child of Christ. 제가 정말 죄인이라고 깨닫게 된 게 언제인 줄 아세요? 제가 23살 때입니다. 군대를 제대하고 난 후에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아,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성령님이 임하시고 제가 방언을 말하게 됐습니다. 그 후로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 후로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저는 결혼할 마음이 없었거든요.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So for me, at that time, I had no intention of even getting married in my life. 알리샤를 만나게 하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But the Lord opened the doors and sent Alisha to me. And now the Lord has been with us ever since. 제가 여러분께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간절히 간절히 기도해보신 적 있습니까? 구원 받으셨어요? 구원에 확신이 있으신가요? Are you saved? Do you really really know without a doubt in your mind that you are saved? 여러분 모두가 구원 받았다고 믿습니다. I believe that you are saved. 그러면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십시오. If you are saved, you must be revealed the will of God and live on this land. according to His will. 지금 제가 하려는 말이 조금 뭐라고 그럴까?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You may, it may be very difficult to understand what I'm about to say.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Have you ever heard the voice of God? 제가 지금 기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다른 기로는 나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귀에다 대고 James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I'm not talking about a person in human form, right? A person kind of speaking in your ear. James, James.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십니다. 성령님 여러분 마음을 만져주세요. 터치하십니다. When you pray eagerly, when you pray fervently, that's when the Holy Spirit touches your heart. 자, 그 영향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떠오르는 어떤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It's when the Holy Spirit touches your heart and you're in prayer, then you will, you'll have some sort of thought. And it's different for every person, right? Come to your mind. And as a result of that, that will be a result of the Holy Spirit's influence. 자, 그 생각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지속적으로 자꾸 떠오릅니다. 생각이 납니다. And it's not going to be just one time. It's as you continue to pray, that particular thing will keep coming to your mind.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생각이 들 때, 여러분이 지금 마음이 이상하거나 의문이 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You need to understand that as that thought or that feeling comes to your mind, if you feel afraid or if you feel uncomfortable or if you have doubts of it, you must know that that is not from God.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했을 때 계속 계속 자꾸 자꾸 떠오르는 같은 생각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확신이 든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런 과정이 반복이 되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떠오르는 생각들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내 생각인가, 마귀가 막 속삭이는 가짠가, 속임수인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될 거예요. You see, as this process continues and as this process is repeated, You'll be able to discern whether it's from the Lord or whether it's from the demons, the evil spirit. 그렇기 때문에 기도도 훈련이 돼야 됩니다. 훈련. And that's why we need to be trained in prayer. 여러분 한두 번 기도하고, 아 난 기도 다 했어 이렇게 끝내지 마세요. 쉽게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진지하게,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When you pray, you must earnestly pray with all your heart.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마음에 주시는 성령의 감동, 그것을 여러분이 실천하셔야 됩니다. You must put into practice what you believe that the Holy Spirit has given to you. 물론 성경 말씀과 비교도 해보고, 목사님께도 물어봐야 합니다. 그럴 필요가 있긴 해요. Of course, you must compare it with the word of God. And you can also ask your pastor. 여러분,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야고보의 편지. 이 편지는 불신자들한테, 믿지 않는 자들한테 보낸 게 아닙니다.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은 성도들, 크리스천들입니다. You see, James did not send this letter to the non-believers. The people that received these letters were Christians. 야고보는 그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James says this to his beloved brothers and sisters. This is his last words. 19절, 20절입니다. Verses 19 and 20. 네,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해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My brothers and sisters, if one of you should wander from the truth and someone should bring that person back. Remember this, whoever turns a sinner from the error of their way will save them from death and cover over a multitude of sins.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힘든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내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믿음을 지키십시오. 그런데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의 궁극적인 목표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사망해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So James is telling us this, keep your faith, continue your faith in this tough and difficult world, right? But we need to understand that the ultimate goal of keeping the faith is to save the souls from death.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 밖으로 나가서 죽어가는 영혼들, 그 영혼들을 여러분이 구원시켜야 합니다. 하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행동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야고보의 편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이 시련 가운데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들이 참 좋아 보여요. 그렇다고 해서 그 가치를 따르는 삶을 살지 마세요. 그것들은 언젠가는 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만이 영원하고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서로 차별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고 이해하며 서로를 도우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입으로만 크리스찬이라고 하지 마시고 행동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세상에 드러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에서 높아지고 싶어요. 높은 자리에 가고 싶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교단에 높은 자리에 가고 싶어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돈 많이 벌고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셔야 돼요. 행복한 삶을 누리셔야 합니다. 그런데 명심할 것은 욕심부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불법으로 어떤 이득을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여러분이 누리는 모든 것들은요. 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높은 그 위치에 오르신다면 부유하게 되신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높이시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교만해지지 마시고 겸손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 낮은 사람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에 처했다 하더라도 인내하시고 서로에 대해서 원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이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삶을 위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하셨다면 성령 세례를 받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변화된 삶,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아버지께, 주님께 돌아오도록 만드십시오.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제가 온전히 전했는지요, 제대로 전했는지요,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행동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모두가 간절히 기도하며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어려운 일이 오더라도 어떤 질병이 찾아오더라도 당당하게 그것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나의 가족들, 친구들, 내 이웃들이 아버지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들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히 살아가는 이들에게 아버지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We thank you, Lord, and we pray all this in Jesus' mighty name. Amen. Bible, and we pray all this in Jesus' mighty name. You're welcome. Amen. Amen.